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크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해하는 가장 큰 틀의 울타리를 잡을 거예요. 앞으로 배우는 것들은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울타리일 뿐입니다. 근데 심지어 쉬워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랜덤한 값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HTML 기술만 가지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랜덤.html 여기다가 랜덤한 값을 여러분이 뭐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랜덤한 숫자를 HTML 코드를 여러분이 손으로 바꾸면 되긴 되겠지만 얼마나 빨리 이 숫자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아니죠. 이런 것을 기계 있게 시킬 수는 없을까? 있어요. 블라스크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high라는 텍스트가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주소로 접속했을 때 이 함수의 리턴 값이 응답된다는 건 눈치껏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사용자의 접속이 들어올 때마다 랜덤한 값을 한번 응답해 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이썬이 갖고 있는 모듈 중에 랜덤 모듈을 임포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랜덤 모듈이 갖고 있는 랜덤 함수를 실행을 할 건데요. 자,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왜? 자, 여기 있는 이 리턴 값은요. 기본적으로 문자열을 응답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얘를, 이거 숫자거든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인 str로 이렇게 감싸요. 자,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짠! 랜덤한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요청을 보내면 여기 있는 인덱스 함수가 실행되면서 새로운 랜덤 값을 리턴하겠죠? 그것이 이 화면에 찍힐 것입니다. 대박! 그럼 뭐 하세요? 박수 안 치세요? 자, 이게 html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랜덤한 값을 찍어냈어야 되는데 기계가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랜덤한 값을 만들어서 그것을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조금 더 html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이 앞에다가 랜덤 스트롱 또 하기 이렇게 이렇게 html 코드를 짜주고요. 그리고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되죠.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를 플라스크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랜덤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떠한 코드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그것을 응답해주는 것 그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플라스크고 이 플라스크와 파이썬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파이썬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html 코드를 직접 만들건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html 코드를 동쪽으로 만들건 간에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html만 해석하면 되거든요. 왜요?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html이 전달되니까 그래서 브라우저는 이 세상에 파이썬이 있는지 모릅니다. 플라스크가 있는지도 몰라요. 브라우저는 html만 해석하면 되는 기계니까요. 자,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html 코드를 작성하는 건 정적이에요. 한 번 만들어지면 항상 이인 거예요. 근데 이런 플라스크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동적으로 html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동적 기술을 이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점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어떤 장점인지 어떻게 플라스크를 이용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